계속 가보도록 하자 투페이스 아 여기도 있네 여긴 어떻게 가 이 땅 하나 죽이고 뭐 다 빠이빠이빠이 다 빠이빠이빠이 다 빠이빠이빠이 다 빠이빠이 우린 아베의 미래 우린 아베의 미래 우린 고탐의 미래 우리 아까랑 우리도 우리의 미래 자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명 제가 저쪽을 계속 보고 있어서 이 두명 중에 가운데 있는 애 이쪽에 따로 떨어진 애 없나? 자 쟤 한명 이쪽으로 오네요 한명 이쪽으로 온다 모퉁이를 돌거나 돌지만 않으면 여기서 처리를 하고 좋아 세명 한명 더 안올라올려나? 아 토페이스는 원래 배트맨을 겁나 싫어하지 않나? 세명인데 모두 죽을먹는 애 아 바로 택시가 되어있는 내 오른쪽의 일이예요 조심조심 아 바로 택시가 되나? 자 코 오케 오오오오오오오오 두명 남았어요 오오오오 일로 오나? 아 안오네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서 돌 때 오케이 한 명 남았죠 이제 투페이스 옆에 있는 애 빼고 제가 다리 밑에 있을 때 다리 밑에는 실화가 안되겠죠? 오오 오케이 자 두명 남았는데요 이 난간에 매달려서 할 수 없나? 왠지 왠지 이거 하면 이거 눌러서 하면 저기 바로 넘어갈 것 같아서 벽실 것 같은데 어 사례님 어서오세요 반대편으로 돌 때 돌 때 오케 어 저세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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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페이스가 여길 보고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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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페 오케 하브, 이건 진짜 너의 밤이지? 이제 내 모든 것들을 어디에 숨어 주셨으면 또 다른 쪽으로 눈을 깨달을게 하하하하! 제가 한半을 다 먹었고 다른 것들을 다 먹었고 내가 승리해, ㅂ! 아, 두 개의 종류가 충분해 너가 계속 불안해 저 옷 뒤에는 다 상처투성이 아냐? 몸이 배트맨이도 배트맨도 옷이 다 찢어졌죠 난 다 를 어어어 뭐지? 일단 어 캐드본 업그레이드 해수고요 목적이 없는데 이제? 이제 어 아 캐릭터 변경지점 까지 어 여기도 캐릭터 변경지점인데 여기도 캐릭터 변경지점이야 고양이다 여기도 저는 이것을 즐길 바랍니다. 전리풍물을 회수하려면 도둑지저 시점으로 캐드몬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적을 찾으십시오.. 아하 아하 오오오오오오오오! 야 이제 너희들은 상대가 안된다 뭐 4명이서 뭐할라고 한번 그 17대1 한번 싸우고 나니까 아이고 야 아이고 야 그만좀 들어라 오오 그렇게 그러면서 때리려고 하니 여기도 어 저기도 있자 쟤는 총격 있는거 같은데 자 올라가 총들고 있자 오호 야옹 소리가 내 야옹 죽일때마다 야옹 으쨰 뭘 획득했다는거야 아 빨간색이 저게 그거구나 네 그 그거 획득한거구나 전리풍 좋아요 스칼렛은 어디서 오세요 스칼렛은 어디서 오세요 실패 이쁘 이건 그냥 번외... 그거 같아요 번외 번외캐스트 같은데 뭐 음... 저기도 있네 남은 탱크다운 자 저기로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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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바로 있었어 이씨 탁 아 총독이 있는 애들 때문에 자 자아 저거는 계속 있네요 뭐 처음부터 계속 하는게 아니라 일단 먹은건 그.. 아니 왜 올라가 쟤 다 총 아니야? 아 누가 총도 내고 그게 없어가지고 어허 어 뭐야 뭐야 어어허 예전의 캐드몬이 아니야 나도 업그레이드긴 했어 너희들 십스테일로 쐈는데 겨우 몇명 상대 못할까봐 아이구 어 또 맞았어 어어 어어 아휴 왜이래 어 아이씨 너무 맘..맘 놓고 하고있나 어어 이렇게 죽이면 안되나? 빨간색이 안올라가는데 이렇게 죽이니까 아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明 그런거 같애 몰래 죽여야되는거 같애 너 자 일로가는데 잘 보고 어 태그다운되네 쏘야 또 저쪽 이쪽 야 이 상태에서 채찍으로 테이크다운 할 수 있다는거는 어 뒤로 살짝 돌아서 아 아 아 아 이번 쟤 오케이 이번에 쟤 아 또 주변에 또 있나 이쪽은 없고 쟤 아우 쟤는 너무 어려운데 쟤는 주변에 꽁나 많은데 애들이 일단 쟤부터 저 칠 아 나 나 나 나 올라갈 데가 없어 아 나... 트! 밑에 아 올라갈 데 없나? 아 이 배트맨은 그냥 슝슝 올라가는데 오오오! 이케께 쟨대요 세명 있어요 다행히 총도 내놨는거 같은데 여기 있어도 몰라 빨리 올라가야돼 빨리 올라가야돼 x2 오케이 저어기 끝에 있네 자아 자아 꺼 꺼 꺼 아이씨 아 왜 이렇게 잘 못가요 어디 보고 있냐 어디 보고 있냐 오케이 뒤로 어어 오케이 또 또 또 몇 더 있어야 돼 아 저기있다 오 저기 3마리 있네요 로치걸 쟤네들 2마리가 같이 있어요 일단 위엔이네부터 처리를해야 되겠지만 오오 오 오! 오오! 안 돼 안 돼 안 돼! 두 마리에요 야 여기 애들 많은데? 몰래 죽여야지 보석 저걸 얻는 것 같아요 몰래 저 동그랗게 나눠져야 되는데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퍽 퍽 퍽 퍽 아 네 근데 다행히 왜 저장은 잘 돼요 어두운 부분에서만 할 수 있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두마리나갔죠 어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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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! 한마리 근데 한마리 갖고 안되는데 좀더.. 몇마리 또 잡아야되는데 Chriss 근데 보이는건 아 저기도 있구나 일단 가까이ğa Erik부터 오옹오~~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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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지 아무도?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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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올라가 야 올라가 여기 못 올라가 아까 빤짝빤짝 하나 있었는데 아 저기구나 아 난간 테이크다운으로 해야겠네 저 지금 걸어다니는 전용원 아 다 이쪽을 보고 있어 오케이 으악 나간 테이크다 자 하나 남았는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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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는데 이제 하나가 지금 어딨냐 깜빡깜빡 거려야 되는데 깜빡깜빡 깜빡 깜빡 떨어뜨려 놓고요 아 예예예 그렇죠 저 내가 먹는게 아니라 쟤를 죽이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가야되나 깜빡깜빡 거려야 되는데 안 보이네 깜빡깜빡 탐지 범위가 넓긴 넓은데 어 전체를 탐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녀야 돼 계속 한 놈만 더 잡으면 되는데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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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? 한 놈 어딨지? 한 놈만 더 찾아오면 되는데 하아 아들 아 الأ 발견 발견 보이죠? 아 근데 진짜 어려운데 있구나 총 드네가 지금 몇명이야 여기 세명이 네명 정말 잘해야되는데 총 드네가 네명 있어요 저 뒤로 돌아가서야되나 아 볼것같은데 아 잠시만 이 위에서 강한공격 아니 아니 테이크다운 되나 안 돼 안 돼 아 게다가 아 철 철문 있어 저 철문 철문에 있어 철문에 있어 오 아 나이스 이런 미쳐버리겄네 게다가 서로 다 보고 있고 체책 돌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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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뭐 그런거 아닌데요 너는 항상 어렸을때 체책 돌리기 체책 돌리기 체책 돌리기 체책 돌리기 체책 돌리기 체책 돌리기 어 위에도 있어 아 또 저기 아 나 미치 미치겠네 자 여기 이거 어쩌냐 아 아 이거 어떡하지? 바로 내려가면 죽어 분명히 죽어 어 아 저 새끼들 아유 몰라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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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악빛 캣우먼 자 총전해부터 아아 됐다 뭔지 모르지 마요 야! 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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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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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 태어 태어! 아냐 아냐 태어! 오케이 오케이 와아쓰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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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냥 사이드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 에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어 벨트맨 아카믹 시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자 오리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